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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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으신 이야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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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믿음 확신 확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믿음 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뉴스타트 강의를 이렇게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금방 뭐를 가져요? 확신을 가져요 와! 맞았어! 이거야! 됐어! 그러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낫게 돼 있구나 그리고 신이 나고 그러면서 어? 운동해야지 건강식 해야지 물론이지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속에서 자꾸 팍팍 켜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라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시간에 듣고 계신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처럼 확실해 그런 확신을 가져본 사람들은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확신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은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본 사람들은 확신이 중요하구나 결국 내가 낳은 것은 확신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아직 들어갔지 끝까지를 왜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꼭 같은 강의를 꼭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서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금방 들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아닌 반대편은 뭐예요 의심입니다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 결심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낫다 그래도 그런 분들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안 날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낫구나 아 이 사람 병 많았어요 그렇죠 아 루마치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양성 대장염 그 그 다음에 림프 암 이 중병들을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이 세 가지나 되는 이런 중병들이 그냥 뉴스타트 하나로 뭐예요 동시에 하나 버린 거죠 네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그 뉴스타트에서 받은 뭐 때문에 확신 때문에 다 확신을 받으면 뭐가 나기 시작해 생기가 나기 어 힘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니까 어 그게 어떤 병이든 몇 가지 병이든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다 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확신 과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의심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박사님 박사님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맞는 말씀인데 맞기는 맞다 이거야 안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못 믿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 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말 들어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건 믿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확실하게 참말인데 안 믿겨진데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뭐 대답할 수 없고 예?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왜 그렇게 안 서냐 이 말이에요 왜 확신이 안 들고 자꾸 의심이 드냐 이 말이에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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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봤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되어 있는 그 사고방식 선입견 이런 걸 강의 시간에 다 고쳐 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신비로운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고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고식증 밥을 거부하는 병 먹기를 거부하는 병을 고식증이라 그러는데 주로 젊은 여성들이 걸리는데 지금 이 환자 보세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허색증 환자예요 자꾸 안 먹으니까 이렇게 돼요 왜 안 먹게 주위 사람들이 다 보면 지금 이 큰일 났어요 이러다 죽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모든 사람이 너 너무 말랐다고 그래도 자기는 뚱뚱하다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뚱뚱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맛이 간 거야 그렇죠?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미쳤냐? 안 미쳤다고 정신이 많잖아 어느 부분만 미쳤어요? 그 체중에 대한 것만 미쳤어요 그 체중에 대한 것만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을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자기 방에 있는 체중계에 딱 올랐으면 분명히 35kg야 35kg 딱 나와 그런데 35kg라고 안 믿어요 체중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희한한 겁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서면 86kg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35kg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기 눈에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틀림없이 거울에 자기 몸이 이렇게 비칠 리가 뭐예요? 비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뚱뚱하게 보여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씌었다고 그래요 씌었어요 우리 연애할 때는 다 씌잖아요 옆에서 보면 전혀 별 볼일 없는 상대인데도 씌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그게 이제 현실로 딱 나타나면 내가 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씌인다는 게 뭐예요? 씌어서 그래요 그건 좀 너무 쉬운 말이니까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여자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절대 아니거든 이거는 이 여자의 뇌파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뇌파가 조작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35킬로도 그럼 뇌파의 조작이 아니면 그러면 이 여자가 절대로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뇌파의 조작돼요 그럼 뇌파의 조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뇌파를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뇌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요? 그 영적 에너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그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강의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입만 벌리면 술술 나와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자꾸 이거 잊어버리고 저거 잊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이 여자의 뇌에 작용해서 뇌파가 조작이 되면 이 여자의 눈에는 자기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환상이라 그래요 정신병원에서 뇌파가 조작되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뇌파가 조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보이고 들리고 다 해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어떤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악령이죠 그러니까 악령이죠 잡신들이죠 그래서 그런 환영, 환청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가 조절해서 전혀 아닌 그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뇌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이런 데 쓰인다고요 왜 이 여자는 이런 데 쓰였을까? 이 여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매야 몸매 몸매밖에 없어 그런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진선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매만 있으면 다야 그러니까 이 몸매 하나 무너지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몸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영이요 어떤 영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도 하나님이래요 죽어도 이 놀라운 믿음이요 그건 씬 거예요 그거는 엉뚱한 악령이 바로 치료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월간조선인가 어디서 보니까 한 80명 된다네요 그런 사람들은 단 10명, 12명이라도 추종자가 있대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저한테 와서 서울에서 교회 내면 뭐 터져 나간다고 제가 한 번은 저녁에 강의를 다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참가자분들이 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가 고기를 숙이고 안 가는 거야 저분은 안 가시나? 그랬더니 저분은 안 가시나? 그랬더니 딱 가시고 난 뒤에 혼자 딱 남아 그래서 방으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 보듯이 봐라 하나님 보듯이 봐라 황홀하게 최고의 존경심과 눈이 부시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금방 쉬었구나 그랬더니 이로써 저한테 와요 박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박사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오! 시셨어! 박사님은 예수님이시죠? 그 싱거예요 그렇죠? 누가 해준 소리요? 꽝령이 해준 소리요 그런데요 그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지 알아요? 내가 혹시 예수가 아닐까? 그것도 누가 이 장고한테 넣어준 소리죠 박사님은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그럴 가능성도 뭐예요? 있을 것 같으라고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악령이 그런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또 누가 또 와서 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한 열두 명 정도 되면 그래서 이상구도 해카닥 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치라고 그러면 온갖 다 바쳐요 뭐까지 바쳐?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은 그러한 잡신들에 의하여 이렇게 다 그런 엉뚱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뭐예요 없는 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영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뭐 뭐 지금 뭐 1500만인가 뭐 그렇다 해사도 그냥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2부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완전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케 뭐요? 하셨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거룩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거룩은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예수께서 한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한 제물로 위에서 거룩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뭐예요?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전부 이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완전 과거완료형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보면 완전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대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케 됐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난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뭐예요? 나 안완전해 아직 멀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는다고요? 그건 자기를 보면 아니야 이거는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믿음이란 것이 아직도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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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바램은 뭐예요? 우리의 바램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뭐예요? 완전케 되는 것을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했다 구원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뭐예요? 알아서 착하게 잘 살아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니 완전하지도 않는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즉 우리도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우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아까 거색정 환자가 자기가 뚱뚱하다고 믿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자기는 안 뚱뚱한데 그런데 우리도 나는 완전하지도 안 돼 자꾸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 보고 너 완전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도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 거색정에 대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가 악령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봐도 나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거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쉬었고 우리는 아쉬웠던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안 받고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힘없이 죽어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다 흩어져 가지고 아이고 3년 반 동안 후손 생활을 했구나 남는 거 하나도 없구나 뭐 옛날 하던 대로 뭐예요?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꼴을 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성령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아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것 믿으면 나한테 정말 좋은 것 그리고 아무리 강의를 들어봐도 옳은 말씀인데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믿긴다면 왜 안 믿기는 거예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악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은 것도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박사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믿기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싶고 그걸 다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계시잖아요 저는 다 안다고요 이게 믿는다는 것이 아무리 제가 강의를 천재적으로 해도 이 영의 역사는 이 영의 역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고 싶고 그걸 믿으면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면 내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낫고 싶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싶고 확신도 가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면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령이 자꾸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 이런데 또 한편으로 악령이 뭐라고 해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속삭여 자 그러면 그러한 와중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악령이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악령의 방해, 나를 방해하는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안아야 돼 이게 자꾸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제 방에 이렇게 악령들 혼자 있을 때 잘 꼬십니다 아시겠죠? 강의실에서는 악령이 다 나가버려요 왜 여기서는 이게 분위기가 악령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악령이 속삭이 시작해 나는 안 될 것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를 쳐요 맞장구를 쳐요 세상에 나는 안 될 것 그것이 받아들인 것 아시겠죠? 절대로 맞장구를 쳐요 절대로 맞장구를 치지 말라 악령이 너는 안 될 걸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닥쳐 영어로 하면 shut up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싶거든 그 악령의 말을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거부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뭐요? 닫아라 그 놈의 새끼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를 뭐요?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판이 악령에게 당하고 맙니다 왜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여러분 벌써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선택 선택은 뭐요? 행동으로 그렇죠? 행위로 행위를 습관이 되게 하라 왜 행동으로만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사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령을 나를 위하여 물리쳐 줄 수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닥쳐 그래놓고 즉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지금 악령이 또 나에게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자꾸 악령이 주절거립니다. 아마 악령이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더 날뛰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런데 이제 노래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느냐고 그러면 쑥스럽대. 쑥스러워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려면 쑥스러워서 죽으면 극복해야 돼요. 쑥스러워서 죽으면 극복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아주 아주 쑥이 많은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저는 출석 부르는데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애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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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인데 이상구?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죽어도 못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나선다든가 이런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 맞지. 나도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항상 내 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바꿔야 돼. 그러나 행동을 옮겨본 일은 뭐예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가방 들고 집으로 가면서 그래 지금부터 바뀌는 연습을 할 거야. 드디어 행동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배꼽 잡고 웃는 게 그렇게 전부 부러웠어. 나는 그 배꼽 잡고 우습지가 않아. 그냥 이러고 마는 거야. 나도 저렇게 배꼽이 막 튀어나올 만큼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오늘부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웃는 연습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거울을 책상에 타놓고 방 문 다 닫고 왜 쑥스러워서 이때까지 왜 제가 연습을 못했냐면 쑥스러워서 못했거든요. 드디어 쑥을 한번 이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딱 닫고 내가 얼굴이 표정이 굳어가지고 안 웃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게 웃자. 하니까 어떤 놈이요? 이래 밤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거울을 다 덜다 먹었어. 하니까 또 또 가만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이상구가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진실과 사실 얘기를 했죠. 이 이상구 안에도 두 이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상구가 뭐예요?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바로 뭐예요? 안전이 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정신님과 잡신놈 성령과 뭐예요? 악령 사이에서 우린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용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거 말이야. 이거 이상하구나. 내 속에는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지 말자. 왜 내 속에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구가 있을까? 여기서 이상구는 분명한 뭐를 해야 돼? 선택이지! 그러니까 이 놈은 거부해야 되고 이 놈은 이건 뭐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밟아 그래서 시끄럼 시끼야. 피나는 노력이예요. 여러분 그냥 시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는 내 자신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싸워야 돼. 그거 못 이기면 가망없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변했어. 변했어. 이런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는 본래 수줍고 쑥스러운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진짜 나가 뭐예요? 아니라 이 이상구가 진짜였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잡신들을 물리쳐야 돼. 이 잡신이 하는 소리를 자꾸 두드리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면 정 노래할 거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못 벗어버리고 적어도 뭐예요? 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배운 거. 그래서 분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극심한 어려움을 제가 겪은 사람. 그러니까 악령이 저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들이 저한테 일어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 제가 이 일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들이 그냥 마약을 해서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뇌가 다 파괴돼서 그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던 놈이 이제는 자전거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텔레비전 봐도 무슨 소린지 몰라. 폐인이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얌전하던 애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입에 입만 벌려 타면 욕만 하고 저 보고는 매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직장인으로 잡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팍 시들어버린다고 그걸 어떻게 살아서 제가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요 나는 아빠로서 어떻게 할 수가 뭐요 현대의학도 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렇죠 생명만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디자 그 희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겪어간 일을 자세하게 하면 이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4년 반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 지켜주는 거야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이 뇌세포가 다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해보면 하나님은 역시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투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래도 직접 뭐예요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이 노래도 안 되면 웃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됐어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번 방학 동안은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과수원에 가서 제가 아하하하하하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방학 끝나고 와서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하실 때 제가 뒤에서 오하하하하 누구야? 상구하네 상구네 이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뭐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정말 성령의 존재를 믿고 그의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노래라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선택이 표면으로 나타나야 돼 왜? 표면으로 선택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곤란해요 왜 곤란해요? 사단은 내가 악령은 내가 선택하지 뭐예요? 안기를 바라고 그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악령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한 증거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악령들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영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악령이 이제 악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성령이 악령 보호자 이봐 얘가 이렇게 확실히 원하잖아 확실히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너 좀 올라가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차차로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쌓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쌓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내공이 쌓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뭐예요? 쌓였기 때문에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자꾸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힘, 능력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이건 체험일 수밖에 없어 이건 학문적인 이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교단에서는 이런 말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고 결국 가르쳐 봐야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성품이 100%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구원 받도록 하는 가르침이요? 못 받도록 하는 가르침이요? 못 받도록 하는 가르침이요? 못 받도록 하는 가르침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좋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결재를 끝날 때는 뭐 하면 결재가 끝나는 거예요? 도장 치면 돼 그렇죠? 결재, 도장 딱 치면 결재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결재를 성경에서는 인치심이라고 해요 인, 도장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 그 믿어만 주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을 예정이다?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이것만 다 믿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결재는 뭐예요? 도장 쳐놨다 그거를 믿어 달라는 거죠 보세요 그거를 와 그렇구나 할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어있다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고 싶어? 순종하고 헌신해 봐 이거는 악령의 가르침 그래서 인치심을 자 결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믿으면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할까 안 할까 그런데 이제 성령 없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거 대박이네 그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거를 나이론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이론 구원들이 쓰도록 합니다 넘쳐나는 게 나이론 구원 그래서 그 나이론 구원을 보고 식상한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야 구원 받고 싶거든 열심히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걸 그 중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이론 구원도 아니고 뭐예요? 열심히 해야 헌법한다고 가르치는 게 됩니다 그거를 조사 심판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좌로도 지우치지 않고 우로도 지우치지 않게 등 뒤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결제 다 끝내놨으니까 그때 우리는 결제 끝났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면 꺼졌던 여러분의 위주전자들이 뭐예요? 화들짝 켜지면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응 아이템 앗 um 슈